오늘 4회를 맡게 된 14회 총무부회장 강창수입니다. 오늘 행사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화창하고 풍요로운 여정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 기쁨을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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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둘째라 또 시작하면돼 아깝게 몸이 던다니까 어둠만 우리 품위와 내 사랑할 것이야 보스룸 And when you 오프룸 으아 우리 star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우연히 배우고 생길 걷는 이 세상은 우리의 배우고 제주 서초인도 달로 새롭게 영원히 빛나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